오늘 이 아침 묵상 본문은 11기야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15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1기야 1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요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요하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라 아민 계속해서 11기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5장으로 이루어진 11기야는 1장부터 13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또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남한국 유다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나누게 된 18장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한국 유다가 잔존하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남한국이 멸망할 때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18장부터 20장은 남한국 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우선 1절과 2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통치의 계열을 일러줍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왕 호세아 제3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약 42년 정도 남한국을 치리하죠 그러나 이 중에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 그의 아들 무나세와 함께 공통통치를 빼면 약 19년간 혼자서 통치를 합니다 신명기 역사관은 다이드 왕 이후의 남한국 유다 왕 중에 가장 중요한 왕 선왕 중에 선왕으로 종교개혁을 한 요시아와 히스기야를 좋은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우상을 제거하고 요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부터 8절에 보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산당까지 제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시고 또 블레셋을 쳐서 복속시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모세에게 명량한 개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이 부강국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는 사건을 보도합니다 아수르가 부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시키는 이야기를 두 관점에서 전해주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와 정직히 행하는 자를 대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양을 따르지 않는 나라와 국가는 멸망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떠한 위기에도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수르가 부강국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보도하는 다른 이유는 부강국이 멸망하는 시점에 히스기아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남한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승자로 자처하면서 계속적으로 남하 정책을 펼쳤습니다 부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으니까 이제는 어디 차례입니까? 남한국 유다 차례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히스기아 왕 때 아수르는 두 번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오늘 묵상본문은 히스기아가 이제 즉위한 한 14년 당시에 1차 침공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아는 어떻게 아수르의 침략에 대응합니까? 살 길을 모색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전과 왕국 국간에 있는 은과 성전은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하나님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지 조공으로 바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표현이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1930년대 말 중일전쟁 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물자를 조선가 또 교회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소수의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회와 목회자가 신사참배는 국가조례라고 의식이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쟁물자를 보급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종을 뗀다든지 그리고 모든 전쟁물자에 필요한 철을 다 모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루거나 회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히스기아가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렇지만 남한국 유다의 멸망의 단초가 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잠깐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묵상하게 될 성경을 보면 다시 아스르는 남한국 유다를 침공합니다 아스르 군대 사령관이 랍사게가 유다를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회개합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음을 그것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아스르 군이 태각하고 아스르 왕 사네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히스기아는 이후에 죽을 질병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도 히스기아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때 간절히 찾는 히스기아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셨어요 하지만 아스르를 굴복시키고 찾아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궁의 보물 창고와 무기교를 다 보여주면서 경솔하게 행동하죠 히스기아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세요 남유다 왕국의 선왕이었던 히스기아의 이야기를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히스기아가 어떻게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히스기아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또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는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한 다음에 그 회개한 대로 계속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만 극복했다고 문제만 해결했다고 당장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위기 앞에서 히스기아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한 이유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상에서의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늘 날마다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는 게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에도 뜻하지 않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상황 여건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한 대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능력위의 능력을 은혜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시간 보살펴 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하느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서로 벽락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함께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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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